중랑구가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시장 활성화 등 2개 분야 10개 항목, 21개 세부 지표를 평가한 것입니다. 구는 일자리 혁신 우수 사례와 취업 지원 실적, 구인 구직 발굴 실적 등에서 보인 성과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5,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